상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헬스장, 스터디 카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수인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공스 B조 주별 발표를 맡게 된 쌈채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상가 공실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시나요? 탱크 머니 콘서트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별화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현금 흐름 방식들을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저희 조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분석했었던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가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최근 상가 공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내수경계까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가 공실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환기 때는 지식사업센터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현재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원들과 함께 이러한 상가 공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상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하 상가에서 이러한 공실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하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업종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송사몽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회를 잘 보여주셨죠. 이런 어린이 수영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내 풋살장, 테니스장, 그리고 무인 창고, 무인 파티룸, 음악 연습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을 넣어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떠오르는 업종 있으신가요? 다른 업종 있으신가요? 헬스장, 스터디 카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업종들을 검토를 해보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들인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래지향 사업 아이템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에 부합해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지원 사업이나 정책자금 대출들을 통해가지고 투자금 확보에 용이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산이나 지하 상가, 일반 상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상가에서 가능한지 이렇게 네 가지 중점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업종들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조언들과 검토를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왜 갑자기 이 앞에 눈이 땡그레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용어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조언들과 함께 처음 접했을 때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점점 더 알아갈수록 이 스마트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작물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기술 발전을 통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팜 사업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돈이 될지 조언들과 함께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왜 스마트팜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주제 선정 이유랑 두 번째로는 국내의 스마트팜 수익 사례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실인 지식사업센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방법까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왜 스마트팜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미래지향 사업 아이템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금배추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배추가격이 장난 아니죠. 김치 수요도 많은데 김치값도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실내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후변화 상관없이 균질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시스템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수직재배 방식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효율성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트렌드와의 부합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은 대부분 무농약, 유기농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프리미엄 식재료에 대한 수요도 클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정책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다양한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세제감면 혜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금을 더욱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지진사업센터나 지하상가, 일반상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상가에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공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도 많이 내려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고정비를 더욱더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가들은 대부분 도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도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이러한 도심 빈 상가에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2,500억 원 규모에서 현재는 5,000억 원, 그리고 다가오는 2028년에는 9,200억 원 규모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조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도심 속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들, 개인이 좀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사례인데요. 일본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긴자거리 한복판에 이토야라는 대형 문구점이 있습니다. 도쿄에 방문하신 분들은 이토야를 많이 아실 거예요. 이토야 문구점에서는 스마트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문구점에서 스마트팜이라고 조금 의외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10분 공간에 스마트팜을 꾸려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배되는 채소들을 12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다양한 샐러드 메뉴나 샌드위치 메뉴 같은 카페 메뉴들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점에 스마트팜이 설치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다 보니까 고객들의 방문들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튀르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요. 그 쇼핑몰 지하에는 플랜트 팩토리라는 스마트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쇼핑몰 지하 공간에 이렇게 스마트팜이 설치되어가지고 다양한 재배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재배한 작물들을 활용해서 일반 고객분들에게 직접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24시간 내에 재배한 작물들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이러한 배송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과 스마트팜을 접목한 사례들입니다. 보통 사업과 스마트팜을 접목한 사례들은 이 재배한 작물들을 직접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식업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세종에 위치한 포시즌 베리라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간판이랑 전면에 배치된 스마트팜 인테리어만 봐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쪽은 인스타 맛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좀 인증사슬 부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딸기를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재배되는 딸기를 활용해서 생딸기 케이크나 생딸기 주스, 스무디 같은 다양한 카페 메뉴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분들이나 어린이분들이 직접 여기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딸기들을 재배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상가에서 운영되는 스마트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임장을 다녀왔던 올드에다 농장이라는 스마트팜 카페입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서 일반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이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팜 공간과 일반 카페 공간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을 다양한 카페 메뉴들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표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표님께서 최근에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지자체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이 스마트팜이라는 주제가 신선하기도 하고 좀 미래산업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무원분들이나 지자체분들의 견학 프로그램 수요로도 수익이 굉장히 쏠쏠하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근에 공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징스함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례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바른팜이라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스마트팜입니다. 경기도 하남은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미사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지식스함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식스함센터도 미사지구의 상가 공급이나 이런 공실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보니까 공실들도 많아지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스함센터 내에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고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인근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는 다양한 메뉴들로 가공을 해서 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위치한 농장제이라는 스마트팜에도 저희가 직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실린 지식스함센터를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인근에 공실린 지식스함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재배하는 품목은 일반적인 상추나 양상추가 아니고요. 버터헤드나 프리라이스 같은 이런 유럽 고급 품종 채소들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팔로우로는 인근에 위치한 파리바게트나 아니면 샐러드가 필요한 가맹점. 여기서 조금 놀랐던 부분들은 이렇게 개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스마트팜에서도 이런 대형 가맹점인 파리바게트 같은 곳에서도 납품을 할 수 있고 수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그린팜이라는 스마트팜에도 직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물론 공실린 지식스함센터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이었고요. 인근에 공실린 지식스함센터들도 있습니다. 주로 재배하는 품목은 양식류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질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배되는 바질들은 수매업체의 고정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정한 월 추정 매출은 약 천만원 정도에 수익은 약 400만원 정도 수익률은 약 40%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가할 것 아니라 다양한 지식스함센터 사례들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임대료 수준은 평당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고는 이 수직재배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요. 이 침고는 평균 3, 4m, 평균적인 침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 이런 상가들은 도심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에 팔로우를 뚫기에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팔로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팔로우를 통해가지고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채소류들이 아니라 유럽 고급 품종 채소들 바질이나 버터헤드, 프리라이스 같은 이런 유럽 고급 품종 채소들을 제가 작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면서 이러한 포인트들까지 뽑아왔을 때 정말로 공실인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실상가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들과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공실인 지식산업센터를 활용을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딱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점 가능 위치 조건들의 포인트들입니다. 첫 번째로 대량 수요가 많은 곳 두 번째로 도심 접근성, 그리고 높은 층고, 차량 진입 가능성, 그리고 낮은 고정비, 엘리베이터 유부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고려하셔서 위치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의 기본 설비는 수직재배 방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평수는 최소 40평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직재배 방식에 필요한 이러한 층고는 최소 2.7m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에 필요한 양액이나 광습도, 냉난방기, 그리고 유동팬 등은 물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전기료 대비 농업용 전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전기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설비들은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확인한 스마트팜 투자 금액은 평당 400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50평 기준의 공실인 상가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50평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금은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들을 통해서 더욱더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금은 최대 4,200만 원까지 국비 70%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되는 경우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해 가지고 총 사업비의 90%, 연 고정금리 1%입니다.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 고정금리 1%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후계농 지원을 통해 가지고 총 사업비 5억 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작물별 타겟 설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수요가 가장 많은 입체수료의 경우에는 주요 타겟은 도심 거주자나 아니면 건강을 중시한 소비자, 채식주의자 등으로 일상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품목으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성을 고려해서 유망한 재배작물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터헤드, 그리고 바질, 청경채, 와사비까지 이렇게 4가지 유망한 작물을 꼽아왔고요. 재배기간은 작물마다 다른데 가장 짧은 청경채의 경우 30에서 45일, 그리고 가장 긴 와사비의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도 걸립니다. 다양한 재배기간이나 단가, 그리고 고정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추정 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버터헤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망한 재배작물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이러한 스마트팜이 공실상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직접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직접 공실인 지식사업센터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찾아본 공실인 지식사업센터에 스마트팜을 투자를 한다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위치는 고향 집축역 인근에 위치한 지식사업센터고요. 여기 지식사업센터도 공실이 1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임대료 수준을 보면 평당 2만원에서 3만원 이러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40평 이상의 공실인 상가를 본다고 봤을 때 한 15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공실인 지식사업센터고요. 이러한 지하 1층 43평 규모의 지식사업센터에서 저희가 버터헤드를 재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세는 150만원이고요. 거기에 시설 투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당 500만원 기준으로 약 2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착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90% 약 1억 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되고요. 이거 연이자로 계산을 하면 190만원 가량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여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봤을 때 실 투자금은 약 7천만원 가량이 들고요. 다양한 고정비 항목인 임대료나 대출이자 그리고 인건비나 관리비들을 고려했을 때 연출장 손익은 약 5,600만원 월로 따지면 5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실상가에서 스마트팜으로 투자를 하려면 딱 이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 프로세스 관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간 공실된 그리고 방치된 다양한 공실인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비를 더욱더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이나 난이도, 수익률들을 고려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재배작물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 지원금들을 활용해가지고 더욱더 투자비를 최소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인근의 판로나 부가적인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미래의 성장성이 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저희 조언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공실의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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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대자